이번 영상에서는 태우다 라는 뜻의 단어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기호를 보시면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번째 강형입니다. 강조하거나 문장에서 명확하게 발음하는 경우에요. b로 시작했죠? 입술 붙였다 뗍니다. 삼자와 r이 오는 r 동반 모음소리가 있는데요. 이 발음은 입술 앞으로 내밀어지고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많이 당깁니다.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er, er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강세가 있는 경우의 er 소리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강세가 없는 경우 약하게 낮게 짧게 발음을 하는 er, er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두가지 차이를 아시면 여기 이제 강형 발음과 약형 발음 같이 할 수 있어요. burn 해주시고 그 다음에 en 하면서 혀끝 여기 노란 위치입니다. 윗니 안쪽과 잇몸이 안쪽을 치경 위치에 대셔서 en 하고 마무리하죠. 그러면 burn, bur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약형 발음은요. 살짝 긴장만 주셔서 burn, bu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한글 표기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강형 발음이었죠. burn, burn 이렇게 되고요. 약형은 burn. 두번씩 해볼게요. burn, burn 약형입니다. burn, burn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첫번째 예문은 선크림 바르지 않으면 타요 라는 문장이에요. you sun cream or you'll burn 이렇게 강하게 먼저 천천히 두번 할게요. you sun cream or you'll burn you sun cream or you'll burn 네, 다음은 이제 약하게 합니다. 속도도 조금 빠르게 하겠죠. you sun cream or you'll burn You sun cream or you'll burn 두번째 예문은 그는 집 두 채를 태우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he didn't burn down two houses 천천히 두번 합니다. he didn't burn down two houses he didn't burn down two houses 네, 이번엔 좀 빨리 할게요. he didn't burn down two houses he didn't burn down two houses 네, 이렇게 발음 하시고요. for, for의 원어민이 녹음해 놓은 발음 네 명의 다른 발음 각각 두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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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 네, 잘 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깐요. 영상을 통해서도 burn 발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수제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